네 감독님부터 시작해갖고 저희 영화보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윤희역의 김희애 선배님이십니다. 영화 감사드려요. 여기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합니다. 특히 이렇게 남성분들도 많으셔서 더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. 저 영화 우리 애들 너무 연기 잘했죠? 감사해요. 계속 우리 소아양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윤희역에서 새옹념을 맡은 김소혜입니다. 날씨가 추운데 영화 보시고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얘기에서 경수협을 맡은 성유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